지금 눈이 열려있긴 해요. 도망가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어요. 하나, 둘, 셋. 바로 인터뷰 봐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제 트레저의 컨셉티션. 컨셉티션 촬영하러 왔습니다. 와! 이거 뭐야? 이거 카메라에서 보면 별로 안 높다고 생각하는데 봉지점프가 똑같대요.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 별로 안 높은데 올라가다 보니 되게 높다. 그런 느낌이에요. 괜찮은 척 했는데 사실은 그게 좀 좋았어요. 지금 촬영 중인 현석이 형한테 컨셉을 물어보려고 합니다. 아... 안녕하세요. 어 깜짝아! 어 깜짝아! 깜짝아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인터뷰하러 왔는데 오늘 촬영이 뭐인 것 같습니까? 어리지만 약간 한국 영화에서 나오는 젊은 해커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. 뭔지 알아요?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이거요? 네. 이거 뭐예요? 제... 아이디. 아이디. 예스. 저는 약간 이런 거 하고 싶어요. 맞아요. 약간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치워가지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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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재밌지 않나요? 재밌는데? 재밌어요. 재밌게 지켜봐주세요. 아..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제 여기서 촬영하잖아요. 어떤 이제 분위기로 연기를 할 계획이신지? 박사 느낌으로? 딱 지금 머리가 미치건이 박사인데 약간 영화에 나오거든요. 이따가 엑스레이로 멤버들을 보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된 게 아사이 형 아니겠습니까? 진짜? 아사이 형의 뭐 실험 같은 걸 했어? 응. 우리가 딱 오게 했잖아요. 이게? 하나, 둘, 셋! 이거는 진짜 이게 리얼인 게 정우 이제 커버 영상 스테이키라고 한 거 보시면 정우가 이제 카드에서 변경하는데 그거랑 이 종이랑은 우와 그립감부터 이제 느낌이 다르죠. 이게 뚝 끊기는 그 그립감이 있거든요. 하나의 그립이 이렇게 딱 뚝 드는 그게 기분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뻐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프로필 촬영 같은 거 할 때는 얼굴이 붓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컨셉 티저 촬영이 있으니까 사과를 끼니를 이때봐야 하는데요? 아 삼겹살 못 가게 삼겹살 이렇게 파묻힐 수 있어요. 얼굴이 이렇게 빌지 그거 왜 세수 가능해? 야 뜨겁다. 야 뜨겁다. 삼겹살 맛이 딱이네요. 달다. 저는 이제 콜럼버스 달걀 세우는 거 촬영을 했는데요. 액션 액션 생각보다 이게 잘 세워질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조금의 신기했던 랩이 있었던 것 같고요. 이제 콜럼버스 달걀에서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또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도를 해보는 승리 나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승리 인생에서 처음 유리 위로 걸어봤어요. 그래서 지금 그 유리 버전이 끝났고 이제 이제 콩가루 버전이 남았는데 제 발연기 그 발연 발연기에서도 있고 그 발연기일 수도 있어요. 두 개가 공존하는 발연기일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단사 신경이 원래 좀 빠른 편이에요. 아니 새 새 뛰는 거고 얘네들은 새 이렇게 뛰는 거고 새 애새 뛰는 거고 형은 새해 뛰는 거라고요? 어. 알지? 그러니까 형은 듣자마자 뛰는 거고 이거 쓰 듣고 들어가니까 새해 뛰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새해를 듣고 새해의 세 팀 다닌 거에요. 어 새해의 세 팀 다닌 거에요. 내가 빠른 거지. 이게 운동 신경이 좋아서 응. 자 저희 준규 형이 오늘 컨셉 말씀해 주시죠. 아 우선은 지금 네 명이 다른 각각 팀이 아닌 같은 팀으로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드린 거고 사실은 네 이렇게 잘 날과 이렇게 연관을 할 거 네네. 네네. 쉬운 시간인데 지금까지 촬영하는 거 좀 어땠어요?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럼 멋있는 포즈 하나 해줄까요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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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와 이런 적까지 너무 좋았습니다. 3시 들었어요. 3시 들었습니다. 네. 저도 재밌어요. 저 일단 안 힘들어요. 제가 오늘 느낀 점은요 예담이 형은 졸리면 노래를 부르고 네. 재혁이 형은 졸리면 눈이 동그러지면서 나 얘기를 합니다. 그래. 주희 안 들어가죠. 진규 형은 졸리면 그냥 그대로예요. 준규 형은 이제 신분 걸리기 시작하면 자 이렇게 저희의 티저 촬영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. 순선하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좀 표정에 대한 다양성을 더 많이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무슨 표정인지 한번 보여주세요. 히어라 히어라 보여줘. 둘 셋! 정말 공들여서 멋진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트메이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데뷔도 머지 않았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. 예스!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티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원이가 형 같아요 이제. 왜요? 오 커. 저요? 키도 많이 컸고 뭔가 형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저만이 형. 괴롭히지 마세요. 아 안돼 안돼 그거 아니야. 형! 무겁긴 해? 형은 형이네. 왜 형은 형이야? 니가 좀 먹자. 왜 형이 형과 똑같이. 왜 형이 형?